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산하 미래자립개발원이 광주 전남 권역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.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린 1차 장처에는 한평과 장성, 보성 등 광주 전남 19개 노폐 농어촌 교회가 참가했습니다. 이번 장터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어촌 교회 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차 에어 2차 장터는 광주 세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. 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을 기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.